이 새끼들 사려 만졌다고 안먹네 영동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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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나 대답을 해 이쁘나 아 모기를 어떡하지 장난아니다 영동새비 응 왜냐 이쁘리 왔어요 대비야 우리 이쁘이 응 비가와서 아 어떻게든 자스러워서 잘 지내니 응 아이고 이뻐 많이 먹었어? 영동대비 아니 감히 여름 감기들이 많이 흘렸네 이분이 예쁠 얼굴 좀 보자 으หม 아 으으음 자